신선한 우유와 간식을 대접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선물을 찾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재단사를 방문해 리는 어떤 물건에 시선을 빼앗겼다 그래 이게 바로 오늘부터 니가 내 데껄룩이라 내 데껄룩이라 챠 Aí 하하하하 오우! 린게너아! 흠 아니 얼굴 빨개지지마 나 그런 취미는 없어 넌 어디까지나 동료야 아니 또 팡팡 여진 고양이 맞아 그 후 놀고 있던 아이들이 돌을 발견하여 귀와 꼬리에 대해 추궁하기도 했으나 돌은 그렇게 팔름을 뒤로하고 떠났다 자 일단 그리고 굿샷 굿샷 에어 딸딴 악 나쁜 의나 favorite good 그래 우스본 당신은 옳았어 린을 살려둬서는 안됐어 미쳤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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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시련의 상자 몇개 깨야 되니까 어디 보자 사라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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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보스길리아스 분지 쪽에 시련의 상자 사라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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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또 가ermo 왕 요 아래쪽으로